아름쌤! 리주란하고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없으면 사기인가요? 아무 흔적도 없고 2, 30번 찌르더니 다 끝났대요. 근데 와 이 질문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. 자 오늘은 댓글과 카카오톡 아름닥터 채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인 리주란 맞았는데 엠보싱이 없어요. 이거 사기인가요?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. 참 제가 카카오톡 채널로 아름님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받고 있어요.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해주시면 짜잔 하고 제가 나옵니다. 자 먼저 두 가지 답을 드릴텐데요. 첫 번째는 야 아름닥터야 그럼 니가 하고 나면 얼굴에 엠보싱이 생기니?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대부분 생깁니다. 자 두 번째는 그럼 엠보싱이 안 생기면 사기니?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.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한마디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예전에 제가 리주란 샤넬 주사 아프게 맞아야 좋다고 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. 그때 우리가 리주란을 맞아야 되는 깊이는 진피층이고 이 층에 맞다 보면 필연적으로 올록볼록 엠보싱과 통증과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예전에 그렸던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. 이건 우리가 리주란을 맞는 이유가 진피층에 있는 노화되면서 잃어버렸던 물질들을 복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자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서 개원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. 한 번 아픈 환자는 다음번에 절대 오지 않는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꼼수로 진피층에 딱 떠서 떠서 넣어야 되는데 지방까지 부욱 찔러서 주사를 하면 거기에는 신경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덜 아프고 덜 아프니까 막 이렇게 아프시죠. 좀만 참으세요 하고 달래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시술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지방에 헐렁헐렁한 조직에 놓으니까 주사기에 압력이 덜 걸려서 놓는 사람도 편하고 되게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. 혈관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멍들 확률도 줄어들고요. 그런데 우리는 진피층의 물질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피층에 놔야 되는데 지방층에 훅 깊이 놓으면 아니 이거 뭐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.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정말 정말 아예 딴판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진피층에 놨는데도 올록불록 엠보싱이 좀 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촘촘하게 소량씩 주사한 경우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띄엄띄엄 주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진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 이해령 원장님인데 이런 식으로 엠보싱이 생기게 돼요.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더 양을 작게 해서 촘촘하게 촘촘촘촘촘촘촘촘촘촘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. 조금씩 촘촘하게 했다면 엠보싱이 좀 작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엠보싱이 없을 수는 없어요. 촘촘하게 조금씩 하는 방법도 장점이 있는데요.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픈 게 아니라 약물이 들어갈 때 아픈 거기 때문에 한 땀 한 땀의 양을 조금씩 주사하면 통증이 약간 덜하긴 해요. 대신 여러 번 찔러야 되니까 통증이 계속 지속은 되고요. 또 이런 성장인자들을 단순히 진피충에 싹 넣고 왔기 때문에 피부의 물질들이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바늘이 들어가면서 또 약물이 주입되면서 생기는 상처 때문에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도 또 이제 우리 피부를 재생하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노리는 원장님도 있을 거예요. 나름의 일리가 약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두 번째 물광주사 기계가 있어요. 옛날에 물광주사가 유행했었잖아요. 그때 이제 사놨던 그런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. 물광주사 기계로 했을 때 장점은 우리가 원하는 층에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. 그리고 5개의 바늘이 동시에 들어가서 소량씩 놓기 때문에 올룩불룩 엠보싱이 조금 덜 생기는 편이고요. 근데 이제 이걸 덜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아이고 굉장히 아프다. 정말 펄쩍 뛰게 아프다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통증에 버라이어티하게 환자분들이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. 제일 큰 단점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약물이 로스가 좀 많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올룩불룩하고 섬세한 부분에 놓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. 그리고 한 발 한 발 주사하는 4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. 이제 바늘로 손으로 했을 때는 한 땀 한 땀 한 땀 이렇게 주사를 한다면 물광주사는 탁 푸시지 파 하는 이런 4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기계가 막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어시스트나 제가 지혈을 잘 못해서 멍이 좀 들 수 있다. 이게 좀 단점이에요. 이런 것도 약간 유행인데 아무튼 장단점이 있지만 요즘에는 기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자, 세 번째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요. 피부가 건성이고 얇고 힘이 없는 경우 엠보싱이 더 잘 만들어져요. 반대로 피부가 지성이면서 피부가 좀 탄탄하고 그런 경우에는 같은 층의 주사를 해도 엠보싱이 좀 덜 생겨요. 피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. 그런데 그렇다 해도 대개 여자분들은 엠보싱이 좀 잘 생기는 편이긴 해요. 참 여담으로 한 사람의 얼굴 안에서도 피부의 상태와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엠보싱의 상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이제 엠보싱이 좀 덜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. 그러면 여기에 해당도 안 되면서 리주란하고 엠보싱이 안 생기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촘촘히 놓은 것도 아니고 기계로 놓은 것도 아니고 피부가 두꺼운 것도 아니면 아, 그냥 푹 씌러서 깊은 지방층에 다 놔버린 거 아니냐고요? 그냥 제대로 놓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..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리주란은 젤 형태라서 무조건 볼록볼록함이 좀 있는데 리주란 말고 좀 다른 걸 놨을 수도 있고요. 요즘 카카오톡 채널로 저한테 질문해 주실 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설마 이게 엠보싱이 안 생길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1번, 2번, 3번의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요. 어... 근데 이제 어... 정말 제대로 주사가 안 됐거나 리주란 말고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쓰읍... 이런... 이런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... 어... 씁쓸합니다. 어... 씁쓸해요. 자, 오늘의 요약입니다. 리주란 후에 생기는 엠보싱 대개는 있는 게 정상이다.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.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톡 검색하시면 고민상담 채널을 제가 열어놨어요.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.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. 안녕!